감사합니다. 네, 착석해 주시고요. 네, 먼저... 조회가 너무 짧게 끝나기도 했고 미진한 질문이 많다고 했고 올해부터는 또 관내 영화제 기자 공개하는 작품을 공개하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영화를 소개해야 되는 기자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인사를 말했었는데 저희도 영화를 보여드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. 여하튼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동성아입니다. 저도 오늘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요한입니다. 저 역시 소시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스티븐 요한입니다. I don't know if I'm going to give you a lot of answers to your questions. So really, 미안합니다. It's a mystery. 감사합니다. 전ques입니다. 감사합니다.